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. 함께 밥을 먹던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. 이때 옆 테이블에서 있던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. 노인의 맥박을 짓고 응급처치를 위해 남성을 의자에 앉힌 채 밖으로 이동시킵니다.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강한 흉부 압박 대신 심장에 자극을 주는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. 잠시 뒤 구급차가 들어오고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한 여성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식사 중이던 18년차 간호사였습니다.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김 간호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였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너무 주목을 받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봤으면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. 연합뉴스티비 김영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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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합뉴스티비 김영민입니다.